긴머리로 변신했습니다. 긴머리로 변신했습니다. 정면부터. 당찬이 한번. 안녕하세요. 동호선생님. 동호선생님. 네. 요정입니다. 수하자입니다. 긴머리로 변신했습니다. 긴머리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본인의 머리끼리 맘에 드는가 보죠? 쓴 척 한번 또 수다듬어주고. 존맞춤 우리 기자님들 한번 쫙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양심차게 준비한 포즈 혹시 있으시면 손 인사도 좋고요. 다른 포즈로 한번 인사드릴까요? 예. 아 이게 이제 핑키스타. 이번 앨범의 시그니처 포즈인가 보죠? 예. 좋습니다. 애교 넘치는. 존또작가 포즈 아주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행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행님이 석영양. 네. 좋아요. 손 인사 밝고 아주 깜찍하게 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쭉 한번 우리 기자님들과 아이컨택 한번 해주세요. 아. 해 같던데. 반짝해 같던데요. 예. 자. 이번 헤어스타일 이름이 또 행님 머리라고 들었어요. 예. 아. 이글이글 타오르듯이 웨이보도 아주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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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스타일과 또 오늘의 의상이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었군요. 네. 성인사로 출발합니다. 자. 역시. 이아양. 예. 아. 웃을 듯이 안 웃을 듯이. 약간 카리스마 높은 포즈 좋구요. 예. 자. 본인의 앨범을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 걸프로 시동자 마지막으로 한번 딱 보여주실까요? 아. 아. 느낌 있습니다. 예. 느낌 있어요. 자. 쉿. 아. 쉿. 자. 자. 볼 세레머니 같은. 예. 아주 멋진 포즈로 마무리했습니다. 미아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키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구요. 자. 막내지만 여전히 쑥쑥하고 보이는. 예. 언니들의 사랑을 받아서. 팬들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은. 막내 내나양. 예. 자. 귀여워. 깜찍한 포즈를. 앙꼬 발산해 주겠네. 아. 야. 이거 막내만이 할 수 있다는. 예. 앙빙맞은 포즈.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흑발로 변신했습니다. 자. 빨강머리인에서 이제 검은머리의 앤으로 돌아온. 앤양입니다. 별칭이 무드등. 공원선의의 무드등답게. 아. 분위기 있는 포즈도. 아. 표정이 아주 분위기 있습니다. 예. 좋아요. 아. 분위기 좋습니다. 오. 야. 마치. 007에 나오는. 돈들과과 같은 느낌으로. 예. 시선을 사로잡는군요. 자. 앤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천순한 외모를 자랑합니다마는. 파워풀한 댄스를. 또 무대에서 선보이는데. 좋아요. 비타민 같은. 새콤한 포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아. 살랑살랑. 이제 손인사가. 예. 아. 봄이 오는 것 같네요. 아. 손톱 좀 보니까. 아주 살랑거리면서. 아지랑이 같기도 하고. 예. 좋습니다. 자. 손인사 이제 마치고. 혹시 또 다른 포즈 있을까요? 예. 아. 손하트 좋아요. 이렇게 민주양.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손인사 한번 출발을 해보죠.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라고 또 소개됐으니까. 애교 있는 포즈도 한번 부탁해볼까요? 자. 애교 넘치는 포즈. 예. 아 좋아요. 예. 아 상큼해. 아 깜찍해. 아 깜찍해. 상큼하게 터져볼래? 이 앨범. 이런데 광고 문구도 떠오르는데. 아 좋습니다. 자. 소소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어. 단체 포즈 타임 받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멤버들도 다 나와주세요. 여기가? 자. 좌석이 여기도 가장 싫고 logos이 provide held niin 정말로 하고 이 날이